네 선생님 정면을 향해 주시고요 컨벨터 뒤로 가시는 게 더 나을까요? 네 감사합니다 네 정면에 계신 기자님들 향해서 선생님께서 밝은 미소로 카메라 플레시에 화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손 좀 한번 힘들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왼쪽에 계신 기자님들이 또 준비하고 계신데요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오른쪽에 계신 기자님들 네 아낌없는 프로씨 세례 부탁드립니다 김용욱 선생님께서는 지식과 지혜를 나누며 젊은 세례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주실 예정이십니다 정면에 계신 기자님들께 다시 한번 사진 부탁드릴게요 감사드립니다 네 다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어떤 디렉션을 드리지 않아도 너무 잘 해주실 것 같아요 네 정면에 계신 기자님들께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김용욱 선생님과 의사 선생님을 조금 맞춰 오신 것 같아요 네 왼쪽에 계신 기자님들께 네 손 한번 힘들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다음번에는 오른쪽에 있는 기자님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요한식에서는 TV쇼 첫 출연이신데요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는 돌 선생님께서 우레이로 올라오셔서 두 분이 함께 포토타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전면에 계신 기자님들 부탁드립니다 이 두 분이 이렇게 미들 위에 서신 모습 자체가 굉장히 풍경할 줄 알아봤는데 또 너무나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전면에 계신 기자님들 상당히 많이 부탁드릴게요 네 두 분께서 이제 왼쪽에 계신 기자님들 향해서 자연스럽게 손 한번 힘들어 주시면 네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이번에는 오른쪽에 있는 기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전면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전면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가위와 무작귀를 하셨는데요 이번에는 주먹을 쥐고 화이팅 한번 네 한입 포즈 부탁드릴게요 네 도라인 오방간다 화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네 왼쪽에 있는 기자님들 혹시 필요하실까요? 화이팅!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번에 오른쪽에 있는 기자님들 마지막으로 도라인 오방간다 화이팅 하겠습니다 네 불끝이라고 외쳐주셨어요 네 감사드립니다 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제 무대 위로 내려오시면 자리를 좀 정리해서 공동 인터뷰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네 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번에도 한 마 Situation 박수